헝그리의 TV 레쿠포리아가 오는 6월 중 정식 서비스 예정인 모바일 액션 RPG, 천살, 용의 반란이 사전 등록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모바일 액션 RPG, 천살, 용의 반란은 간단한 조작법과 전투 플레이가 조화된 모바일 게임인데요. 던전 플레이, 실시간 PVP, 골드를 대량 획득하거나 적들로부터 마찰을 보호하는 5가지 이벤트 던전 등을 구현해 다이나믹한 재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캐릭터들의 오버뷰 시점을 제공하고 있어 더욱 넓은 영역, 다양한 장소에서 몰려드는 적들로부터 자신의 캐릭터를 보호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천살, 용의 반란은 오는 6월 29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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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